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 15장 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하는 용사시니 요하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도다 요하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요하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슬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개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저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볐나이다 요하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성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향한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방백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여하여 싸우되 요하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겹이 산에 심으시리이다 요하여는 주의 처설을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서로 석이다 이들과의 다지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인사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오늘이 바로 이의 마지막 새벽기도입니다 유정의 미를 잘 거두셨습니다 내일이 금년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에 이어서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주에풀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 기도회가 30분간 진행되고 밤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2017년도도 어느덧 오늘과 내일 이틀만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한 해의 삶을 잘 정리하고 청산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청산하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밝아올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급의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는데 출애급, 애교로부터의 탈출, 애교로부터의 구출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출애급의 사건은 신약에 나타난 한 사건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건이죠? 바로 크리스토 사건 크리스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The Exodus event 출애급 사건은 The Christ event 크리스토 사건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교로부터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로 대해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경우에 적용해 봐서 하나님께서 예수리스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과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뭐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교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출애금은 과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뭐죠? 목적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출애급기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급기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 속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구속은 구원을 의미하죠 주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주의 성결한 초소 성결한 초소가 뭐예요? 바로 성소 아닙니까? 성소 구원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다 구원의 목적은 교제를 위해서다 이해가 되십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신 그 구원의 역사는 광야 생활을 통한 연단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체험한 후에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난 땅 시온산 성전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주력음의 사건이 있었고 주력음의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체험이 이어진 다음에 마침내 그들을 주의 성소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그 주의 성소로 이끌어 들이시니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슬픔과 멸망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우리랑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에 그 중요한 진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림대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림대전서 1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림대전서 1장 9절은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림대전서 1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림대전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에 캐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이 말씀 속에 너희를 불러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죠 최악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멸망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바로 너희를 불러내셨죠? 바로 너희를 불러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과정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무엇케 하시는 이라고 나옵니까? 교제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신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 그 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합니다 그 교제가 뭐예요? 그 교제가 뭡니까? 그 교제가 바로 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사는 것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율이 어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요하를 알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회안의 감정도 많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온갖 감정과 생각들이 내 속에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인자심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의 위안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10편 94편에 나온 말씀인데 요하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정말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꼭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었죠 시험에 들러서 아차는 순간에 실족할 뻔하였단 말이죠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무엇이 나를 붙으셨다구요?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연말을 당해서 마지막 새벽 기대에 나오면서도 내 속에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감정, 생각들이 많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도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흥의를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실패, 나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자심으로 나를 이 아침에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시고 다시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 주시는 하나님 요하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 하시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암은 요하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때도 있었죠 내가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하께서 손으로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망할 자 없는 나이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보러 교제에 키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능력 많으심 이게 바로 자신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를 성소에 이끌어 들이신 것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정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들을 구원하시고 그 권능으로 제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슬프고 괴로울 때도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태말라 장경순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의 마지막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간과하오니 죄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